Like water.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채워가는 시간이죠. 웬디 데이. 완 물 완 궁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들 받아봤는데요. 쭉 소개해보고 답변해보도록 할게요. 장신영님, 완디는 보라하러 올 때 사복을 입나요? 아니면 코디해주신 옷을 입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코디해주신 옷을 입고 옵니다. 제가 이렇게나 많은 옷과 신발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요 약간 어깨가 보이는 오늘 옷도 저희 스타일리스트 분들께서 준비해주신 옷입니다. 저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서 항상 저를 생각하고 예쁜 옷들을 골라와주세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스타일리스트 팀. 이윤판님, 원하는 외국 가수랑 점심 같이 먹을 수 있다면 누구랑 같이 먹고 싶나요? 우와! 이야! 너무 어렵다. 우와! 일단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저희 슬기가 비운세님을 말하시고 말하시고? 말하고 말하고 우리 막내 예림이가 아리아나 그랜네를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럼 저는 좀 다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노 마스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옛날에 제시제이님이었는데 이번엔 브루노 마스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의진님, 완디는 체육 잘했어요?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이런 것도 잘하나요? 라고 물어봐주셨는데 나쁘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최고 신기록은 못 세웠었는데 그래도 중간에서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멀리뛰기는. 윗몸일으키기는 외국에서는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윗몸일으키기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보다 아마 옛날에 윗몸일으키를 훨씬 잘할걸요? 팔굽혀펴기는 연습생 때 제일 잘했고요. 몇십 개도 했었어요. 5348님, 만약 머리가 강철 두피라면 와, 너무 좋겠는데? 해보고 싶은 머리색 있나요? 지금 머리도 너무 예뻐요. 언니 두피 지켜!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내 두피 지켜! 염색 진짜 한동안 두려워서 못하고 있거든요. 머리가 너무 상하기도 하지만 빠지기도 해서 제가 진짜 많이 빠졌어요, 머리가. 그래서 좀 피하고 있는데 염색과 탈색을 저는 해보고 싶다면 탈색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탈색을 한번 하면 한 기본 3번에서 5번을 해야 돼서 정말 가발이 낫지 않을까? 탈색 해보고 싶은데 빨간색 때 했던 옷처럼 브릿지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김연철님, 완디 중2 딸은 걸그룹 입금이에요. 늘 날씬해져야 된다며 다이어트 중인데 꿈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딸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인가요? 완디처럼 멋진 가수가 되고 싶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새는 걸그룹이 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리듬감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 열정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오래오래 동안 해야 되니까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늘 수 있는 게 있어서 한계가 없어서 열정과 노력 그리고 실력도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따님분 화이팅! 하셔서 꼭 무대에서 같이 뵀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5213님 아까 우리에게 물어본 것 반대로 언니에게 있어서 잊고 싶지 않은 순간이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팬분들 러비 분들을 직접 뵙고서 공연을 했던 게 정말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엔 그게 너무나도 당연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이 없어졌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과 함께 공연을 하는 것? 팬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하는 것? 했던 것? 그 순간들과 그리고 처음 라디오 DJ를 시작했을 때 그 순간도 잊지 못하고요. 처음 데뷔했을 때도 잊지 못하고 아주 많은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유경님 완디는 찐친이 몇 명이에요? 찐친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찐친이라는 것은 제 기준에 있어서는 내가 나의 속마음까지 다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힘들어도 기뻐도 언제든지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뭔가 도움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려고 노력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멤버들이 전 찐친이 별로 없어요. 멤버들 빼고는 멤버들이 찐친이자 가족이자 친구이자 언니이자 동생이자 그래서 저희 멤버들인 것 같습니다.